음악 음악 그동안 우리나라에 봄구장이 없어서 항상 외국의 경기를 보면서 부러웠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봄구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듣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개장하는 날 꼭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이랑 함께 왔습니다. 지나다니면서 잠깐 볼 때는 큰 느낌이 없었는데 막상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웅장하고 너무 멋있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